오늘 롯데월드 혼자 갑니다 방금 지하철 교통카드 3만원 충전했어요 난 후불교통카드 안 쓰고 선불교통카드 씁니다 아 그리고 저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끊었어요 지하철 탑승 롯데월드 롯데월드 가기 좀 있는 뭐 그런거 롯데월드 도착 혼자라서 롯데월드 몇번째냐 다섯번째인가 여섯번째 혼자 또 왓슨 롯데월드 참으로 아 맞다 그리고 오자마자 매직패스 성공했습니다 게이득 아 게임업디 그럼 롯데월드에서 잘 놀다가 가보겠습니다 자이로드롭탐 몇분전이요? 한 4분? 4분 뒤에 자이로드롭탐 예 자이로드롭을 타고 왔습니다 이젠 별로 감흥이 없네요 할때가 올라갈땐 쫄린다 또 자이로스윙 이제 이것만 끝나면 우리 차례 이 놀이기구 은행만 끝나면 나 차례 내 차례 날로롯데월드 일곱번째인가 여덟번째 인가 여섯번째 근데 오늘 좀 괜찮은데 예약도 두 번 연속으로 성공했어요 아틀란티스 타고 또 탈 수 있게 된 그런 느낌 예약 아틀란티스 매직패스 예약해가지고 아틀란티스 안에 들어오게 우리 아틀란티스 타기 한 6분 전 빨리 타고 싶다 그리고 이것 타고 또 예약해가지고 한번 더 탈 수 있어 오늘 올까 말까 진짜 볼만했는데 결국에는 와버렸네 오 눈 색깔 되게 예뻐 아틀란티스 타기 몇분 전? 이젠 한 4분 전 예 아틀란티스 와 이젠 타기 1분 전 아니다 1분은 아니고 한 3분 기대가 아주 조금 되네요 예 재밌겠다 let's go Get it 호우 타기 차기 예 가즈아 호우 예 예 예 자이어드룹 타기 몇분 전? 10초전 아니야 한 50초전 아니다 1분전 바이바이! 가자! 올라가자! 두번째 아틀란티스 타기 전 렛츠 비기리! 또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? 7분 안에 탈듯? 이번에도 또 매직패스로 들어오고! 아틀란티스! 이제 마지막으로 놀이기구 한 개 타고 집에 갈 것입니다. 마지막 놀이기구는 플라이벤처! 거기 예전에 근데 친구랑 한 번 왔을 때 가보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좀 찾긴 해야 돼요. 아틀란티스 손! 손잡고! 예이! 흠! 플라이벤처 타러 가는 중! 플라이벤처! 예이! 플라이벤처! 플라이벤처! 플라이벤처 타기 탔습니다. 곧 이따 출발할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. 두번째! 인생 두번째 타는 거! 롯데할 때는 한 열 몇 번 온 것 같은데 끝! 기대한다! 후기 말해줘! 이제 롯데할 때 다 놀고 집 가는 중! 플라이벤처는 두번째인데 되게 신비로웠어요. 첫번째 탈 때는 완전 뭐야 이거 개쩐다! 이랬고 개쩐는데 좀 어지럽고 두번째는 신비로웠다! 되게 신기하다 같은 느낌? 이젠 집 가는 중! 롯데할 때 구독을 끝! 구독하고 좋아요! 한번 받으면 1, 3, 2, 3, 2, 1 4, 3, 3, 2, 3, 2, 4, 5, 4, 5, 3, 5, 3, 3, 4, 2, 4, 3, 5, 5, 6, 4, 2, 3,...